오늘은 시메이 보울관에 갈 거예요. 사실 가는 길을 잘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물어서 가려고 합니다. 타이난역 앞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오토바이를 빌려주겠다는 건가? 자꾸 말을 걸던데 너무 더운데 길은 잘 모르겠고 이지카드를 먼저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원래 선글라스를 잘 안 끼는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햇빛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지카드를 사서 가야지. 저녁에서 한 번 둘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카드에 가고싶은 지역은? 이지카드에 가고싶은 지역은? 아니요. 이지카드에 가고싶은 지역은?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고 라면 하이안역으로 가서 사야겠다 여기랑 여기랑 어디 방향이지? 여기랑 다빨 여기랑 같이 하는 날 여기에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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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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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앤, 빛대가, 호원, 시골에, 롯앤아tt, 롯앤, 롯앤아tt, 롯앤아tt 땡큐 어 더워 바오안역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입구가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어 잠겼다 음 음 야 예시해 오와 딱 봐도 아기자기한 동네 같은데 아 아 아 와 바람이 시원하다 역에서 내렸는데 혹시 아저씨가 여자 두 명 태우더니 나한테도 탈거냐고 그래서 치메이 박물관 가냐고 해서 탔는데 너무 가까워서 진짜 걸어가도 되는 거리였네 얼마나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100원 내라 그래서 100원이요? 이러니까 거슬러준다고 해서 50원에 타고 왔습니다 입니다 15 따윈 자 여기가 정문인가? 이제 관광을 다하고 여기 앞에 있는 공원을 둘러보고 다시 기숙사를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햇빛도 너무 쨍쨍해서 탈까봐 우산 꺼내서 쓰고 꼼꼼하게 못봤는데도 진짜 너무 지친다 근데 진짜 여기 풍경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넓고 탁 트이고 멋있고 저기에 왠 하마 등짝이 보이는데 하마가족 여기 다리에 있는 여기 풍경은 진짜 유럽에 있는 곳 같다 여기 강에 뭔가 퍼럭퍼럭 거리면서 떠다니길래 나뭇잎 떨어진 건가 했는데 물고기예요 쟤는 뭐지? 오리인가? 10시에 아침밥을 먹고 계속 물만 마시면서 돌아다녔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3시인데 아 오늘은 뭐 먹지? 한국에서도 맨날 뭐 먹지 맨날 그 고민해서 지겨웠는데 역시 대만에 와도 매일매일 뭐 먹을까는 정말 최대의 고민이다 일단 빨리 기숙사로 돌아가야겠어요 아까는 택시를 타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걸어서 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걸어서 한 8분이면 도착하는 것 같던데 아까도 택시 타고 3분도 안 간 것 같던데 너무 근데 차도 옆이라 조금 무서워요 다니기가 다니기가 여기 사람이 걸어다녀도 되는 게 맞나? 너무 차도라 많이 무서워요 사람이 다녀도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택시도 보이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다 왔나봐요 다 왔나봐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지금 어디 휴양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역같이 생겼네 지금 어디 휴양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역같이 생겼네 이제 다시 한번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아이아보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행 방문에 갔다 오고 한국에서 여행 방문을 가진 바다니에 있는 자료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곤하니 네 한국에서 일하곤하는 사람은? 네 한국에서 일하곤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일하곤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일하곤하는 사람은? 여행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 덥다 이게 근데 저게 더 잘 어울려요 이제 내가 하는 동네다 오늘 박물관 내부는 촬영 불가라서 찍을 수는 없었는데 다음에 더 좋은 곳 가면 영상으로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가도 좋고 같이 가도 좋고 즐거운 타이난 여행 되세요